온라인으로 변호사와 연결해주는 법률 서비스인 이 로톡. 변호사 단체들이 이 로톡에서 탈퇴하라고 변호사들을 압박했었는데요. 공정거래위원회가 로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. 안건우 기자입니다. 온라인으로 변호사를 찾고 상담받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입니다. 한때 개업 변호사의 15%인 4000명이 등록하며 성업했지만, 재작년,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변호사회가 징계카드로 로톡 탈퇴를 압박하자 변호사 절반이 떠났습니다. 현재까지 추산된 손해만 약 100억 원에 이릅니다. 이로 인해 로톡은 현재 존폐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.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협과 서울변호사회에 총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. 변호사가 정식 법률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활동하는 건 규정위반이라는 변호사 단체와 소비자 편의를 앞세운 플랫폼 중 후자손을 들어준 겁니다. 변호사 단체는 반발했습니다. 세무와 의료, 부동산 스타트업들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한 상황. 공을 넘겨받은 법원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플랫폼 분쟁의 향배가 갈릴 전망입니다.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.